. 달려가다가 뭐해? 아직 다 못 외웠어? 무진물산 사장 박무삼, 박무율 회장의 막내동생. 그룹 주도권을 잡기 위해 다방면으로 로비 중, 맞죠? 재계 주요 인사 리스트 270명, 얼굴 경력 참고사항까지 달달 외웠어요. 그럼 다음은 명상그룹. 일은 언제예요? 출근 일주일짼데 이딴 거나 외우고, 대표님은 감으면 콩나도 겨우 인사만 드리고, 대체 일 따는 일은 언제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세진 씨 업무야. 경제 파트 끝나면 정치인하고 관련된 프로필 암기. 그 단계도 마스터하면 지금까지 외운 사람들 친인척 단계로 넘어갈 거고. 아, 진짜 돌아가시겠네. 14일. 뭐요? 대표님 기록. 1년 전에 대표님도 세진 씨랑 똑같이 공부하셨거든. 그걸 다 외웠는데 2주밖에 안 걸렸어요? 그것도 밤에만, 낮에는 업무 보시고. 롤모델이 그 정도인데 세진 씨도 분발해야겠지? 근데 대표님은 왜 리스트에 없어요? 제가 진짜 궁금한 사람은 대표님인데. 알려주고 싶어도 못해. 20년 넘게 모시고 있지만 나도 아직 대표님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거든.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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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요.